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00부터 약 225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몬서는 61만 1924마리를 잡았으며 여태까지 전토분석은 좀 늦게 켰던 것 같아 205쯤 켰던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몬잼스톤 숫자는 401개며 몬서는 61만 924마리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음 이제 한 5일 정도 된 것 같군요 시간으로 측정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5일하고 5시간 이제 사냥을 시작했으니까는 이상입니다 할 거 없겠죠 오케이 고맙습니다